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랬습니다 분노한다 말은 소란한다 그겁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왜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에 무엇이 허사인가 세상 것은 다 허사합니다 왜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최종 목표는 썩어지지 않은 영생의 나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쌈이 됩니다 여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세우는 자의 수 헛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무너지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하기를 여하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헤로도왕 모두 빌라도 예수님이 그들이 결박을 풀어보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것은 예수님을 세상 역사는 군왕들 항상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을 주거한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발을 끌어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양손 양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님 비웃었어요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는데 여기를 말하길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더다 나의 왕으로 시온 에루살를 말합니다 그곳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하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하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셨는데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문자적인 출생이 아니고 선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날 유오를 해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면 땅끝까지 정복하게 되고 예수님이 철장으로 깨뜨리신데 질그럭 부스러뜨리시 한순간에 주님 만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왕들아 그래서 군왕들아 왕들아 치의러들아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경의함으로 성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의하여야 제 근보이 되고 무수워하라는 것 그리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하게 된다 이런 것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전체 가장 중요한 키가 뭔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다 완전히 주가 되신다 그분께 경배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분을 대적하면 다 망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 초대 바벨론에 누군가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굉장히 놀라운 꿈을 꾸서 범인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여봐라 내 꿈을 해석해라 예 왕이 해석하겠나이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가 알아맞춰 그리고 해석해 왕이 왕이 아직까지 그런 왕 없습니다 말씀하셔야 우리 해석하지요 그 당시 술사 박사들 꿈 얘기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겠어요 이열링 비열링으로 참 이 왕이 참 제일 왕이에요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엄청난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그 당시 죽게 된 상황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앞에서 해답이 뭔가 올 문생의 나라 문제 국가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해답인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혜론 다니엘이 왕이 어찌 명이 그렇게 급하시뇨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오 기도하여서 알아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다니엘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왕이요 왕이요 왕이는 꿈을 꾸셨지요 큰 신상을 보셨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 팔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넙적다라까지 두 다리는 철이고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진입같이 있는데 그런데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려서 결국 세상에 종말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기서 왕이 무릎을 꿇게 됐어요 기도로 저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장려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 금식을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 살리고 함께 살린 약속의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두려우지 마세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향품을 주고 그러면서 너의 신이 참신이다 어떻게 그걸 하느냐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가장 지혜로운 자로 가장 높은 자로 총리로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위기가 기회입니다 함께 위기가 왔습니다 이 나라 위기가 왔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지식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 많이 들어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이 왕이 바로 설리겠어요 뭐 내가 금이야 여봐라 금신상마다 크게 자기가 머리가 금이니까 내가 금신상 이게 문제여 정치인들도 국제인들도 효우들하고 교회 등록만 주님 못 만난 사람 너무 많아 미친 짓거렸어 그래가지고 금신상 금이라고 하니까 금신상 그걸 세워야 되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엉뚱한 짓거래 지금도 엉뚱한 짓거래 종리도 국회인도 어떤 것도 주님 못 만나도 안수있어 필요없어 주님 만나야 돼 금신상 세워가졌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비웃으셔 비웃으셔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보니까 왕이 한 번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 흔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결국은 한 순차 짜서 잘라버리고 그 나무 밑에 많은 열매만 먹었던 사람이 다 떠나게 되고 그런데 바로 7년 동안 풀을 먹고 짐승같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변해서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느리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지극히 천안자로 그의 세우주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걸 깨닫게 세상 모든 권세 나라에 왕을 세운 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그걸 듣고 뭔가 좀 깨달았는데 회귀하지 않았어요 열두 달이 지났어요 열두 달이 지냈어요 1년을 하나면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 왕이 바벨론 그 높은 성에 걸어가면 이야 이 도성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해갖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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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바벨론 성에 자기 자랑한 순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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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 돌리게 해서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품을 먹고 7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노예 주신지 알 때까지 알 때까지 바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분을 하시고 본문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루간산 시온에 세워도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온 세상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영적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바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숴뜨려 있듯이 똑같은 사건이 바로 뜨인 돌 다이슨의 물멧돌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큰 신상 같은 골리아시 나타났어요 골리아시 골리아시 그래서 이때 골리아스를 다이슨이 어떻게 한가 요원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나라 영적인 한국교회 이 나라 모든 문제도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시듯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하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느라 그래서 그 물멧돌을 휙 던졌더니 그 골리아시 머리부터 발가락 완전히 철갑으로 완전히 어린갑으로 무장인데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대로 써졌어요 이게 산돌이 뭔가 물멧돌이 뭔가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산돌이 뭔가를 성경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스 2장 사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이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은 보배로는 산돌이시 예수께 산돌이시 예수께 산돌이 예수님이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반석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겠죠 산돌 위에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공승의 끝날 모래에 시험을 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 시험 감옥 제목이요 최후의 마지막 울련이요 베드로가 주는 크리스오시오 메시아요 살아계시 하나님 아들이나 바위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아니 내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석이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반석 산 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했어요 자 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교회 교회만 세상 음부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곳 교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피로 흘리는 죄 용서받고 신령한 말씀에 선포된 곳 성에 임하는 곳 성장신하고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 지체가 되고 교회가 뭔데 천국에 본전이 있는 교회는 지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감안하게 생각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청와대 배합관이 아니고 유명한 어떤 인류대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만 마귀가 지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한 음부의 권세에 기반한 것은 교회는 사실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누위라는 것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떤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교회에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 세우고 가시게 된 거예요 교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자 땅의 권세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의 권세까지 얻으셨어요 부활하기 전이 아니고 부활한 후에 성천하실 때 여러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 무서우십니까 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부스러워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호령 주님이 철임할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철임할 때는 호령 거기 소리에서 왕권을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거대에 올라가지만 부신자들은 벌벌 떨어서 사나와 우리를 가리고 가리고라 가리고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문에 말하기를 군항들아 너희는 지혜롭고 교훈을 받을 죄다 여와를 경애함으로 떨며 즐거워 죄다 그 아들이 입 맞추라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우리의 생명을 줍니다 교회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10편 1편이 10편 150편 전체 요약한 1편에 다 나와 있어요 키가 보기는 사람은 악인의 꾀 세상 사람은 꾀로 살아요 꾀로 꽤 머리 굴리고 살아요 꾀로 살면 꾀에 빠졌는데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하는데 꾀에 따라가면 죄인의 길 두 단계 죄인의 길 하나님은 그에 간 죄인의 길 세 단계 오만 자리 오만과 자리는 아 교만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에 힘이 들어가 보인 것입니다 제일 무슨 교만죄잖아요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은 그러니까 사는 게 오직 이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목상하라 저러다 자 오직 사는 길은 율법을 주야로 목상하는데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가 신의 가 어디입니까 성려에 생수가 있는 곳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심겨진 곳 바로 이것이 사는 길 그래서 형통한 열매를 맺게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 성령의 음성 듣고 저는 오늘 10편, 2편이라는 감동을 받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영생을 줘요 그 예수님이 떡을 내주니까 5천명 먹고 어마어마한 숫자 갖다라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뭐? 살과 피? 어렵더다 많이 물러갔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떡을 먹을 때 좋았는데 사료가 피 먹으라니까 도망갔어요 다 가세요 12주자만 남았을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누교로가 우리 오늘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영생을 주고 그래서 교회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생명의 꼴을 먹기 위해서 이걸 먹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말씀만 들어야 영이 자라고 생명있고 영생 없기 때문에 이래서 영의 생명 먹은 교회만 세상을 정복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도 종교인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대지상 서기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인으로 했어요 지금도 주님을 데려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사올이 율법에 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 죽이겠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서고 다메석을 갈 때 사올아 사올아 왜 네가 날 필요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빕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빕박했지 예수는 빕박하겠지 그런데 나는 네가 나를 필요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과 머리가 한몸 된 사람은 주님과 같이 시켜가지고 주님 따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 연합되고 한 몸이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많이 회개했겠지요 통에 잡았겠지요 예수님이 구절한 것을 믿어졌겠지요 그런데 그걸로 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성령받게 만들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혼을 알고 있는 예수 영호로 내주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임대 가운데서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합니까 진실로 니게 이르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는 이라 너무 놀래갖고 늙음은 어떻게 달 수 있습니까 모터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했지만 엉겁게래 놀래갖고 한 소리예요 진실로 다시 강조해서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낮아지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물과 말씀과 성령의 임대를 준 것이 교회만 생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려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려주실 것이오 물세를 요한 불과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가 다장마다 정하게 하사 알공업과 드리고 복과는 천국인데 알공만 천국가요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의 태울이라 영원한 지옥불 쭉정이오 안 믿는 사람은 쭉정이라고요? 아뇨 가라지라고 그래요 쭉정이도 종자는 곡식종자예요 알공이 안 됐어요 주님 못 만났어 회개하지 않았어 얼마나 많은 성들이 쭉정이오 그러면 알고 뭐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들어서 주님 만난 사람은 예배의 맛을 알아요 맛보아야 할 죄다 맛을 자기가 봐야 돼 수박 거닭기 아무리 말해봐야 몰라 수박 밖 쪽에서 먹으면 어? 그럼 수박 맛이 뭐여? 그건 내가 설명을 잘 몰라 그냥 먹어봐야 알아 자기 먹어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꼭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하나의 임재 하늘의 기쁨 의우와 병과 실학이 오기 때문에 맛난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늘의 기쁨 시울 행복 즐거움 바로 주님 만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린 사람이 이제 맛을 알고 그 맛을 느낀 사람 맛을 그래서 주님 만나서 거룩해서 변화되어서 신부로 변화되는 거 교회는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견한 전이로 그리스께 종매하렴이므로다 신부는요 날파불 때 이제 휴고가 된다는 걸 들으셨죠? 근데 아이고 내가 휴고가 돼야지 내가 올라갑니까 어? 뭘 내가 올라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이로다 신랑이 신부로 데리러 와요 내가 발버둥 쳐서 올라간다고요? 내가 노력을 아니요 그분이 데리러 와요 신부로 영과 몸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면 기름 준비한 사람 성령 충마로 등불을 예수굴소에 켜고 여러분 정말 깨어서 주님 나라가 들어가시기를 예수굴소에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도 이 세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왕국과 반대인 사단의 왕국과 이 싸움인데 오늘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담으라 마귀도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성령을 내 안에 둘러가고 그런데 네가 네 마음은 네가 네가 지켜 네가 왜냐 교위를 세울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불린다 원리가요 하늘은 하늘의 것 주어도 땅은 사람에게 주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한세 교위를 세운 음복을 잊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이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는 바로 믿음이 열쇠이고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간 땅에서 매고 불고는 네가 알았어요 오늘 내 행동은 자유의 지가 내가 결정한 대로 하늘에서 가 아니고 땅에서 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바로 그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을 좋아한 자들 한 악한 영들과 시름이기 때문에 전시가를 빚고 질 허리띠를 띄고 말썽 허리띠를 띄고 의의 흉배 이 의가 흉배 가슴 내가 보일 필요가 깨끗한 바다다 그리고 평안의 보금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방패가 크면 어떤 화살을 다 막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어 쓰대고 계속 막으면 돼 그거 방패가 너무 적어서 화살을 맞아버리면 피 흘리고 이래서 이겨야 돼 그리고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말씀이 검이요 날성 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도 좋지 그리고 기도와 강물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우고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하려고 내가 힘쓰고 예 쓰는 거 기도 자체가 이겨요 이겨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어두운 시대일수록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보금을 연하다가 병고치고 역사가 난단했을 때 바로 얼마나 종교인들이 빚박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때리면서 무슨 권세로 이러니 행했느냐 그때의 담대의 보금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장오빠근 예수는 주와 그리소가 되셨느니라 건축의 허린 돌이 모퉁이 머리떠려 든니라 천하인간의 권함은 다른 이름 주신이 없다고 예수를 증거 예수 보고 그때 저들이 더 권함과 어려움 줄 때 사도의 사장 29제 주여 이제 그대 이유범 하감하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을 든지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완 예수의 이름으로 지하소서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나 성령을 충만 받더라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성령 충만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대시상이 맘에 가둑해가지고 오개 가둤어요 감옥에 가둤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려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성전에서 어디서 교회 성전에 가서 성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개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새벽부터 새벽부터 근데 놀라운 것은 야 누가 끄집어내냐 아니 옥문은 그대로 꽉 닫혀있어요 열쇠는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때 왜 그러냐 할 때 저들이 뭐라 한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 드려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겠냐 여러분이 어떤 빛박과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메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럴수록 기도하면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럴 때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께 사람을 예배해 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였지요 단일의 새 친구 사드라콤에서 까벳이 누구 자 금시상을 예배해 놓고 절하라 왕이여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능히 내가 성기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성기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닐 없어서 이런 나는 우리 안전성 그들이 다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 뜨거운 칠배 뜨거운 불 속에 넣는데 이야 우리가 던져 놓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 같은 무이토다 예수님 여러분 빚밥 받고 어려운 가진 데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님 맴맞고 예수님이 어른당한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외면하겠어요 진짜 나 사랑한다 뭘로 하나님의 사랑 빚밥과 권한을 이길 때 그만큼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떤 장애물을 통과한 만큼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진짜 친구 내가 망해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 진짜 친구겠죠 바로 그대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무릎을 꿨습니다 너의 하나님 진짜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바벨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기면 그것도 하나 인정받고 천국의 높은 자리 이 땅의 높은 자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희철 목사 예수님의 동행 기록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종들이 처음에 나를 사랑하다가 일이 많아지면 악한 영의 공격이 오고 일에 빠져서 마음이 하나 있게 떠난대요 그리고 어떤 기적 은사 이렇게 말해서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목회를 사랑하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목회가 될 건데 이거죠 기적 은사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 그래서 마귀가 미혹에서 마음이 그리스로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게 떠나 부비아가 두려워 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놀라운 신령한 어떤 것을 보이는데 어떤 목사 악하냐의 공격을 받아요 그분이 참 신실하고 깨끗한 거로 간 분인데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 근데 그 공격이 검은 화살인데 조금 내 검은 화살을 맞은 그 목사님 굉장히 괴로워해요 마귀가 화살을 맞아서 괴로워해 괴로워다 참지 못해서 자기의 맞은 그 화살을 뽑아가지고 악한 영예 속에서 자기도 그 검은 화살을 뽑아가지고 상대편을 쏘면서 진리 수호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마귀들이 환호성을 자기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계속 살아 근데 계속 공격을 해 그 공격에 마귀 화살을 자기가 맞아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맞아서 피우다 보니까 화가 나 자기도 검은 화살을 빼앗고 자기도 그리 쏴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웃고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을 빗나갖고 이상하게 또 나를 더 공격했더라고 세상 사람 모지 공격 자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 성도를 잘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라고 예를 쓰는데 우리에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공격을 해 그럼 화가 나 그러면 싸운데 진리수호 진리수호나가 싸워요 그런데 조심하라 진리수호나가 생각하고 계속 공격하고 방어하고 얘기 말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 사랑 능력은 식어졌어 그리고 이제 머리싸움이 나고 화가 나고 인간의 방법이 나와버리면 결국 마귀의 공에 빠진다 여러분 다 진리수호입니다 노예총에 싸우는데 다 진리수호예요 우리 WC 싸우면 WC 잘못된 거 계속 WC 공격하고 싸워 그래서 어쩌다 그럼 그 사람이 돌아다니 나는 또 싸우다 보니까 같이 진흙탕 돼서 나를 공격하니까 나도 싸우다 보니까 진흙탕 속에서 둘이 엉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귀의 공에 빠진다 근데 항상 싸운 사람은 뭐냐 나는 진리수호예요 진리수호예요 계속 진리수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내 가슴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식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말세의 불법의 성함으로 뭐 식어진다고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세상에 불법의 성함이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으로 안 통해 세상이 근데 사실 막이 꼬임에 잤다는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웃 사랑에 네 몸과 차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 싸우지 말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항상 선을 쫓으라 성령을 성혈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네요 사람이 연다 훈련 말하면 강해진 건 좋은데 하도 세상 세파 시달리면 강한 것에 독해져요 강한 것 독한 것 다 독해져요 강하게 강하게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매마했으니까 나도 살라고 살라고 근데 사실은 마귀한테 적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하셔야 돼요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사람의 독해지만 독함은 마귀 역사가 자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물을 끄고 기도했어 사자고를 내고 사자고가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사자고를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갔다니까요 사자가 입을 꽉 벌렸어요 입 벌렸다니까요 지금 꼴 꺽 먹어보려고 주일 예배금지 꼴 꺽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금지 반석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음보의 관사가 덮쳐버리고 지금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몸 된 교회와 싸운 어떤 정권 어떤 정부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장신대 총장 장렬 목사님께서 보낸 편이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긴급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무한 전파 운망합니다 기독교를 주적으로 삼고 있는 약한 문재양 정부가 동성의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한국길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대로 읽어야 하는데 고민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은혜로만 맞으면 해요 무엇이 또 문재양 얘기하시네 저는요 그 사람 말만 지금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 바꾸면 안 되니까 저는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치 얘기로 들지 마세요 이제 그것도 부족이 이 문재양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교회에 이용해 정총리라는 정신빠진 작자를 시켜 교회의 애베회와 모든 모임을 즉 주임의 몸된 교회의 존발 역할을 하는 모든 소모임 성경 모임 찬양연습 세미나 수련회 등 수족을 다 자르고 이제는 하부주인 크리시오 출발점으로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 이제 교회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소모임 자체를 없애야겠다는 강격 악랄하고 조직적인 공산주의식 교회 교회 파괴 공작이 해란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든 기독교는 하나님 모두가 반 기독교적 약한 정부에 싸워서 비나스처럼 분노의 창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독교 교회 대표기관 노예와 총회와 기독교 연합난체 지금 즉시 한국교회 내 영적 비상상태와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노예별 총회별 연합기관별 대형책을 마련하여 한국교회 전체의 이름으로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약한 문장정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들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육신이 아니라면 약간 정부의 탈 탈헌법적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교회에 대한 편파적이고 모순대며 일관성이 전혀 없는 폭력적이고 각박적인 명령에 복종하고 입 다물고 자제하면 이 약한 문재양 정권은 코로나를 핑계로 곧바로 에베도 금지시킬 것입니다 7월 18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두 달 반 전에 앞으로 에베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전 장신제 총장 지낸 분 장령인 목사님 미국에서 보내었어요 그럼 한국의 모든 교회는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마 그런 일까지 생기겠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설마다가 지금 이 지경과 왔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지금까지 속아서 이 약한 정권의 실체를 몰랐다 할지라도 제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악한 북한 주사파의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조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선 모든 교회 목사님은 각 교회에서 영적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새벽교회를 통해서 기도운동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 3.1운동 만세운동 하듯이 그런 내용 쭉 시간 없으니까 요약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자입에 들어와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는 길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해요 제 목표의 방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지내놓고 그때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중요한가 반석에 세운 교회 신령과 진영 예배를 드리는 교회 신령 진정 성례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적인 욕심이 없어요 우리 안 돼 없어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천국은 지옥 가니까 그래요 지옥 나는 정치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왜 금년에 이렇게 코로나 오기 전에 작년에 세 번 금식하면서 나라 살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작년에 쓰신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다니엘이 이미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자고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기도 안 했더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미 응답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주 살고 한국 살고 북한 산다 그 말씀을 이룰을 줄 믿습니다 성계 빌라데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하늘문 열린 교회 열면 단순하고 가탈이 열쇠 없는 가르사대 그러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줬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멸부관을 줄이라 에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런데 라우드 학교회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미지근해서 내가 입에서 토해버린 이 교회는 정복 가요 라우드 학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없다 하나 이 공관과 가난한 것 가르는 것 알지 못했다 눈물과 벌거벌 알지 못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불로 연단한 금 금은 불 속에 지금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해서 불수면서 뭐라는가 부여하게 하고 금을 사서 금을 내가 사 지금 사 내가 희생 헌신해야 돼 안양을 사서 네가 사서 눈에 발라 네가 알았어요 신앙생활 여기서 적당한 거나 내가 사냐 죽냐 하는가 열심히 해기하라 눈밖에 두드려니 예음을 들었고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간다는 것은 성리가 없는 교회에 성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 신령과 진영과 예배 말씀해서 성령 충만해서 걸어가는 신부로 들리마 여러분들이시길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를 손을 눈 médi saying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서 ent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